화성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된 19세 이상,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세대주로 100명까지 모집합니다.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자바바 어플라이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자바바 어플라이 통합됩니다.